네, 두 달 연속으로 금리가 올랐습니다. 이제 제로금리 시대는 지나갔고요. 점점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 거죠. 네, 뭐 지난달 이번 달 연속해서 인상을 했죠. 딱 보니까 14년 9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14년 전에 제가 몇 살이 하는지. 어쨌든 두 달 연속 0.25%씩 금리를 좀 올렸는데 하느님이 말하는 거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지난달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5%인가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파르게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하고 비교하면 낮습니다. 미국이 지금 8%대 유럽도 그 정도 나오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9%대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와 비교하면 아직은 버틸만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들하고 다른 점은 원전재를 다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무역적자가 지금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었고 또 하나는 결국은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이 두 번 금리 올렸는데 0.75%가 됐어요. 그런데 다음 달, 다다음 달 0.5%씩 두 번 올리면 1%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과 한 두 달 사이에 우리나라가 1년 넘게 금리, 1년 가까이 혹은 1년 넘게 금리 올린 것이 미국 4번만에 동일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약간 부담감을 작용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느님이 말한 것도 미국이 지금 비스텝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동일하게 금리 인상할 것이냐 했을 때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두 달 연속이지만 이 두 달 연속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회의 때마다 0.25%씩 올릴 수 있다라는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이 창룡하는 총재가 말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도 연말 금리 인상을 기존 한 2.25% 정도 예정을 했었는데 지금 2.5%로 또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아마도 금리를 올리게 된다라면 미국이 지금 연말 기준금리를 거의 3% 가까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물론 미국하고 무조건 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얘기를 했는데 이 안에서 우린 또 투자 포인트를 안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또 은행주, 금융주 이런 쪽을 또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사실은 금융주들, 은행주, 보험주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고 있고 또 은행주들은 또 일부 올라오는 종목구들도 있는데 원래 저는 은행주들을 상당히 좋게 봤다가 4월 들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봤어요. 안 좋게 본 건 아니지만 공격적으로 매소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경기 침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금리 인상 이슈만 작용을 한다면 은행주들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제 경기 침체로 연결된다면 또 가장 끝 타격을 받는 게 은행 아니겠습니까? 기업들 부실화되고 가게 부실화된다라면 돈 빌려주고 못 돌려받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과도했다.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이 당장 내일 당장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 지금은 어찌됐든 호황 아닙니까? 물론 호황이라는 표현은 어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경제 보시면 역대적 최저 실업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유럽도 아직은 견조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체감지 수는 좀 안 좋지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선방하고 있다 나름. 그렇죠. 그래서 당장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침체는 내년 정도 예상하고 있다면 너무 거기에 시장이 좀 가민하게 반응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주가가 좀 하락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은행주들 또 저평가 인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금리 인상이 된다라면 결국에는 순이자 마진이 늘어나는 부분들 어찌 됐든 우리나라 은행주들 보험이든 증권이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카드든 계속해서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대출 이자 마진이 가장 큰 게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순이상 늘어난다면 결국에는 외국인들 매수세 최근에도 은행주들, 보험주들 매수세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흐름들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들이 이제는 체감이 되는 시점까지 온 것 같아요. 인상을 하니까 주변에서도 가게 대출을 하셨던 분들도 고심하는 소리들이 들리는데 어쨌든 이런 시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좀 차트 분석을 해볼까요? 네, 뭐 일단은 대표적으로 KB금융 같은 기업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죠. 오늘 주가 상승에는 실패됐습니다. 시장이 막판에 좀 흘러내리는 바람에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매물 때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부분들 이 돌파 가능성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은행 하면은 종합금융사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은행 엄만 하고 있느냐 은행식으로 해서 좀 구분을 해서 많이 보는데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금리 상승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죠. 최근에 약간 안 좋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 금액은 쿠키리 비스켓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우리금융지주가 주가 타격을 잃지는 않을 거다. 영향을 미치거나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고객들 이탈하지 않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주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죠. 계속해서 현대상, DB, 손해보험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최대한 수급 나쁘지 않거든요. 아니 외국인과 기관의 쌍크리 매수도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들어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 자체가 보험주들의 영업 환경을 상당히 좋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손해열 감소율라든지 이자 수익 증가. 왜냐하면 보험사들이 이제 보험금을 받으면 은행에 예치해놓거나 아니면 이제 부동산 대출이라든지 이렇게 여신을 좀 해주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내가 받는 은행 금리가 높아지고 또 보험 대출해주는 부분들 또 수익성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보험료는 금리가 낮을 때 높은 보험료를 책정해놨기 때문에 보험료가, 금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보험료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보험료가 결정되면 이건 평생 보험 계약이 끝날 때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수익성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해상, 최근에 약간 손해열에 대한 우려금 때문에 손보사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생명도 은근히 속이 소문 없이 외국인들 상당히 많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5거래를 연속으로 양매수 붙고 있습니다. 네, 특히 생명사들이 의외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못 받았었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 관련해서도 상당히 생명사들이 의외로 수익 개선되는 게 더 많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것들을 한 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주냐, 보험 쪽이냐, 또 우리가 좀 좁혀가야 되잖아요. 어느 쪽을 더 보는 게 좋다고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일단 자체는 은행주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미국에서도 보시면 은행주들이 조금 반등을 모색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보험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많이 올라오면서 차익성 매물이 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수급은 나쁘지 않은데 조금 올라갈 때 매물 배당감을 맞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한지주를 좀 선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한지주냐, KB금융이냐, 누가 1등이냐. 솔직히 그거 얼마 차이 나진 않지만 자존심 싸움은 계속 벌이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신한지주 그런 것이 계속 좋은 결과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실적은 좋게 나오는데 주가가 좀 못 올라갔고 수급은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 매수는 조금 덜해요. 다른 은행주들과 비교하면. 그런데 기관들이 계속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주들 보시면 한 달에 레벨 다운되어 있는데 보험주들 마찬가지고 신한지주는 차트를 보시면 딱 고점대에서 방향성 없이 예외포를 행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영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 준다라면 충분히 고점 돌파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비은행 영업 부문이라는 것이죠. 보험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신한지가 상당히 KB금융 대비해서 앞서가 나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카드 같은 경우도 역대 독보증 점유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신다라면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충분히 시장이 조금 요즘에 퐁당퐁당하죠. 하루는 오르고 하루도 떨어지고 하면서 일이 일이 하지만 어쨌든 바닥을 다지고 있고 상승 전환으로 조금 더 무게감을 놓고 본다라면 충분히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가 공략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4만 7천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 최근에 형성됐던 저점 4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한 지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기관은 계속해서 어제까지는 매수세를 유입이 됐었는데 오늘은 매도로 좀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들은 반면에 또 매수로 전환된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0.24%대 낙폭 4만 2,250원의 흐름인데 일단 목표가 4만 7천 원으로 들여보도록 하죠. 신한 지주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